한국국토정보공사 또 대선 정국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주문입니다. 제가 이 정치를 평생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후배들 하는 일을 잘한다 못한다 탓하기도 대단히 거북스럽고 내가 살아온 길을 스스로 탓하자 그러니 내 얼굴에 침뱉는 것 같고 참 무척 곤욕스러울 게 없죠. 그래서 주로 북한 문제, 국제 문제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지나간 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국가 지금 이제 누가 운영하느냐 중앙당 간부들이 아침 조찬회의에서 당무유리든지 확대 간부회의에서 오늘 국회 거기다 치워라 그럼 국회 거기다 치우고 중앙당에서 이 국회 오늘 법은 통화시키라 그럼 통화시키고 오늘 돌격해라 그럼 돌격하고 중앙당이 국회를 운영한다예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개인 헌법기관인 그런 막강한 권한을 줬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오늘 이 부분 이렇게 하자 이런 토론을 해보고 원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하러 가자 중앙당에서 이거 반대하라고 하면 반대하고 왜 국회의원들이 중앙당 말을 그렇게 잘 듣느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공청권을 중앙당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 간부 임명권을 중앙당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아주 봉사들이에요. 맨날 말이야 무슨 자유다 인권이다 북한 문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을 지금 못한다. 그러니까 보조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토론이 없는 거 이거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 하나를 또 하나를 지적 안 할 수 없는데 민주주의는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또 하나로 길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10%짜리 10명 있는데 토론해가지고 60%가 이 길로 가자고 합의하면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100%가 다 동의하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건 북한 것에나 있지 민주주의 사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2회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기본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안 통해 여당은 다수결의 원칙대로 하자 그러고 야당은 여야 합의해야만이 통과되겠다 하고 물건 늘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주 이 정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냐 여야 합의가 민주주의의 원칙이냐 이거 가지고 결론 내야 됩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내가 여야의 총재가 만나라며 박근혜 한명숙이 만나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을 운영할 것이냐 여야 합의를 운영할 것이냐는 문제를 논의를 해라 그걸 국민에게 약속해라 이 양쪽에 나 요구했습니다. 박근혜도 만났고 한명숙이 밑에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약속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해요. 여당은 하려고 그러는데 여당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당은 아무리 숫자가 더거도 단상후에 딱 정거하고 앉아있으면 통과하실 수가 없죠. 나는 그래서 노태우 탄행안 처리할 때 다수결의 원칙이 없는 이외는 이외가 아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요구하는 안을 몇 사람이 당상을 정거한다는 이유로 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는다면 이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내가 하겠다고. 지지수의 유지권을 발동해가지고 쪼간내버리고 올라가서 통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박근혜 그때 왜 그런 짓 했냐 해야 됩니다. 일본 가면요. 아 그때 국회의장 너무 잘하더라. 참 헷갈립니다. 우리나라가. 다수결이냐 요약합의가 원칙이냐. 이거 다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치를 혐오하고 불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국민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국회가 즉시에 끌고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데 왜 일자리가 부족하느냐. 산업부장관 나와. 재기부장관 나와. 왜 이런가. 왜 기업은 성장하는데 고용이 못 따라가느냐. 대책이 뭐냐. 이렇게 따져줘야 됩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소위 하우스포어. 집 가진 사람이 요즘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집값이 떨어지느냐. 대책이 뭐냐고 논의해 줘야 되는데 즉시에 여론을 수렴하지 못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하는 양국화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비정규 중 문제입니다. 물가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간력해서 와서 거기 문제가 되고 선거에 굳을 지기니까 이제서 와가지고 무슨 경제 민주화 같았다. 복지 같았다.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번 서거는 예측하기 무척 어렵다. 백종의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역동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 그럽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사건에 따라서 확 퀵이 밖에 나옵니다. 김영삼 대통령 출매하실 때 조조 무슨 복구 복집사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김영삼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거기 까불어 뒤집어져가지고 우리한테 더 유리하게 장애해서 어느 놈이 녹음했냐 여론이 거다 초조 맞습니다. 김대중 씨하고 일장에 처음 주말했을 때 김대중 씨 가족들 뭐 저 며느리 며느리 오빠 며느리 아버지 비자금을 좀 조성해놨는데 통장이 몇백개가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강삼제 한나라 내 후임인데 쌍총장이 내가 그때는 발표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승진급회가 발표를 했다 말이야. 시문이 크게 났어요. 아 이 김대제 떨어져구나 났습니다. 민주당쟁에서 말이야. 누가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파고다니느냐 도둑놈을 잡았는데 교통위반해가지고 길을 뛰어넘어가서 도둑놈을 잡았다고 했어요. 교통위반했다라는 식이 돼서 까끌로 뒤집어져가지고 일장식에 덕을 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돌발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뤄습니다. 북한은 남한성계 꼭 개입합니다. 이번 선거는 개입하기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이런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경선을 보면 일강사약 체제인데 이거 완전히 맥받은 재미가 없어요. 좀 치고받고 사람이 좀 가리방상한 사람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기울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좀 흥행을 해야 되는데 흥행을 실패해 거기다 올림픽 기간하고 겹쳐가지고 영 재미없는 선거가 돼가지고 경선 과정에 득표를 요인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 만들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30일간 이제 정부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무현이가 5%밖에 안 되던 노무현이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경선을 통해서 착착 올라가면서 흥행을 성공시켜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Again 2002 이걸 노리는 게 민주당입니다. 지금은 노무현이고 손학기고 김동아이고 박근혜하고 대기는 안 됩니다. 그러나 노무현이가 했듯이 우리도 전국으로 30일 동안 뛰어다니면서로 형선을 하면 인기가 올라간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에 우리 당 후보와 안철수를 최후 경선을 통해서 뽑으면 우린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의 최대의 쟁점은 안철수한테 있습니다. 안철수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헌거의 양상이 전혀 달라지는 안철수의 손에 이겨서 대선이 좌우되는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다. 이제 대선 끝이 120일 남았습니다. 아주 짧은 4개월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아이젠하우 식 선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우는 1952년도 11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 저 나아도 사령관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5개월 전에 양당에서 다 오라 그래가지고 5개월 전에 사표를 내고 고아당에 가서 당섭됩니다. 자기도 박에 가만히 있다가 선거 직전에 탁 뛰어나와가지고 아이젠하우 대통령을 하겠다. 그러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문화가 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안철수 어떻게 할 것이냐 출마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제가 보면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혼자 무소속으로 독자 출마냐 정혼차이 하고 이렇게 부릅이 있으니까 출마할 것이냐 민당 결선 투표 갈 것이냐 세 번째는 민주당 단일 후보 만드는 경선에서 문재인 이라면 문재인이 하고 안철수 하고 싸워서 안철수가 이럴 수 있을 것인가 못 이럴 것인가 네 번째는 민주당 후보가 안 됐을 경우에 박원순이 때처럼 민주당을 지원한다고 하는 지원세력 협조세력으로 남을 것이냐 안 되면 영원히 정치 떠나버리느냐 이 네 가지가 이 성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선거 120을 앞두고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도저히 어떻게 가는 건가 말이야 결론적으로 말로 하면 선거 구도가 박근혜 안철수 문이든지 김이든지 손이든지 누가 삼자 구도가 되면 박근혜는 필승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와 안철수가 붙거나 박근혜와 문재인이가 두 사람으로 붙을 때 안철수와 박근혜가 붙으면 예측하기 어렵고 박근혜와 문재인이가 붙으면 박근혜가 우세할 것이다. 구도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입해서 아랍니다. 2020년 4월 16일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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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고 짓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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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